우리나라 관광지의 1번지였던 설악동 당시 땅 한평에 2천만원을 했는데 지금은 20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오늘 올빼미와 함께 설악동 구경 한번 해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입니다 설악산의 대표 명소 설악파크호텔 이것도 오래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호텔 바로 아래쪽에는 지금 설악파크 콘도가 있습니다 이 콘도는 1982년도에 지었으니까 엄청나게 오래됐죠 지금 뭐 40년이 넘은 그런 건물입니다 저 위에 있는 호텔은 회장님이나 신혼여행을 오신 분들이 머무르신 그런 숙소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콘도는 일반 서민들이 많이 찾은 그런 숙소가 되겠습니다 차를 타고 설악산 쪽으로 쭉 올라오다 보니까 도로 주변에 전부 폐건물밖에 안보였습니다 상가고 숙박업소고 지금 70% 넘게 비어있답니다 90년대 관광객들이 북적이던 그 시절에는 이곳 땅값이 평당 2천만원을 했답니다 지금은 평당 거래되는 시세가 100만원 네 예전에 비하면은 20분의 1토막이 나서 대폭락을 했습니다 요즘은 공시지가도 믿을 게 못됩니다 공시지가 이하로 거래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제가 본 게 공시지가 절반 가격에 거래되는 것도 봤습니다 이 콘도는 개인이 각 분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2010년도에 거래된 게 보니까 15평짜리 콘도 한 채가 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거 사서 뭐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설악파크호텔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옛날에는 설악산의 관광 1번지로 유명했습니다 이 건물도 오래됐죠 1981년에 지었는데 오랫동안 영업을 하다가 영업을 그만둔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1988년 그때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설악산 이곳으로 왔는데 80년대 90년대 그때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이 이 호텔에 묵어보는 게 평생 소원일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곳인데 지금은 폐보라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호텔 가는 입구 쪽에 보니까 이렇게 카지노가 있습니다 아마 외국인 전용으로 받았던 것 같은데 영어로 이렇게 카지노 써놓은 거 보니까 아마 국내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카지노는 약간 반지한데 아유 보니까 뭐 매트리스하고 쓰레기들 엄청나게 버려놨습니다 문도 열려있고 유리창도 막 누가 돌을 던져서 다 깨져 있습니다 카지노 내부 대부분 짓기들은 치워지고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설악동에 대부분의 상가들이나 숙박업소들은 이렇게 폐업을 하고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마치 유령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동네가 돼 있습니다 예전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동네 설악동에는 개도 만원짜리 하나씩은 물고 다녔다 그런 동네가 지금은 완전히 귀신집이 돼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지가 대부분 다 그렇듯이 사람이 몰려들면 또 바가지를 엄청 씌웁니다 여기도 바가지를 씌우다가 결국에 다 폭삭 망하고 38만평이나 되는 관광지가 폐업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 제주도도 엄청나게 바가지를 씌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갑니다 설악파크호텔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객실이 보니까 뭐 대략 한 100개는 넘을 것 같은데 무려 여기도 34년 동안 영업을 잘 했습니다 옛날에 뭐 바가지 요금은 둘째치고라도 사람들이 하도 예약이 많아가지고 예약이 될까 말까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계속 손님들도 줄어들고 네 영업이 제대로 안 됐죠 그래서 2016년에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하고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했는데 새로운 인수자가 이 호텔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오픈을 하겠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와 있던데 뭐 언제 오픈을 했지 그건 강감문 소식입니다 여기 설악산 쪽에는 군사지역이라 가지고 고도제한을 봤습니다 고도제한 때문에 건물도 높게 못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땅 가치도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도제한 풀리기를 지금 소유주들이 학수 고대를 하고 있답니다 호텔 마당 앞에는 지금 객실에서 쓰는 냉장고하고 집기류들을 막 꺼집어 내놨는데 아마 리모델링 작업을 시작을 하려다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야 여기 보니까 브라운관 TV죠 네 볼록한 브라운관 TV가 아니고 평면 옛날에 뭐 슈퍼플랫 브라운관 TV 이런거 선점 많이 했죠 옆에는 지금 보니까 개인 금고죠 네 호텔 방마다 이렇게 개인 금고 있는 건데 야 이정도 금고가 있을 정도의 호텔이면은 상당히 격이 높은 호텔입니다 네 회장님들이 와가지고 뭐 롤렉스 시계 이런거 뭐 현금다발 이런 것도 넣어 놓는 이런 개인 금고도 바깥에 버려 놨습니다 이 동네는 고철을 훔쳐가는 도둑도 없는 것 같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여행 트렌드도 바뀌어 가지고 뭐 그때 중국 여행 동남아 여행 이런거 많이 가다 보니까 설악동으로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이 동네가 쇠락을 했습니다 저는 98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외국으로 못 가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때 한참 IMF 시기였죠 그 당시에 외국 가서 딸라 쓴다 이러면은 완전히 매국노로 낙인이 찍혀서 지탄을 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호텔 객실에서 보면 설악산 전망이 더 멋질 것 같은데 야 여기서 봐도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드론으로 멋진 설악산 영상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고성하고 설악산 쪽이 다 군사 작전 지역이라 가지고 드론 비행허가를 안 내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설악산은 단풍으로 유명합니다 가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광밭을 타고 단풍여행을 왔는데 지금은 단풍여행 오는 사람도 별로 없답니다 설악동에 보면은 숙박시설 밖에 없어요 네 다른 레저나 스포츠 즐길 거리가 없어가지고 뭐 젊은 층들이 이제 이쪽을 외면을 하는 거죠 최근에는 설악산 관광을 활성화 시키자 해가지고 지금 케이블카를 놓는답니다 울산바위하고 전망이 참 좋던데 케이블카 놓이면 저도 한번 타고 싶습니다 속초에서 미시령 터널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은 국도 4차선변인데 여기 휴게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이미 폐업을 했네요 휴게소 이름이 울산바위 차량휴게소 네 여기서 울산바위 쪽 전망이 아주 멋지게 잘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2017년에 서울양양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줄어들고 결국에 폐업을 했습니다 설악산 비룡폭포 산세가 아주 웅장합니다 통일이 되면 금강산도 한번 가고 싶은데 그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에 오면은 또 경관이 이거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올빼미티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